자 일진전기 함께 보면서 대응 전략 이런 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전력기기 이런 테마들이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많이 올랐다 보니까 당연히 조정이 나오는 건 맞고 눌림목을 좀 세게 주는 편인데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좀 사실 차트가 불안정한 건 사실이에요. 차트가 많이 불안합니다. 현재 그리고 구리가격이 좀 많이 오르고 있어요. 금가격 구리가격. 비철이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여기에서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반대로 구리값이 비싸지면 영업마진이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전력테마에서는 악재가 반대로 낀 상황이다. 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결국 차트는요. 평균에 회기합니다. 평균에 회기하는데 이 평균을 누가 정하냐. 뭐가 정하죠? 평균은? 실적으로 정해요. 지금은 이제 이 제로성과 모인터 이런 걸로 해서 좀 이슈돼서 몰랐긴 했지만은 그러면 일진전기 같은 경우가 이번 연도에 매출 예정으로 봤을 때 대체 얘들의 제자리는 어디냐. 어딜까요? 얘들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땐요. 2만원 정도가 얘들의 적정 주가예요. 이번 연도 영업이 800억 이상 나올 거거든요. 800억 이상 나올 전망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평균 별류로 봤을 때는 2만원이 얘들의 제자리다. 뭘 때려주기든 일단 2만원까지가 얘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딱 평균 주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좀 공포심이 들어오는 단계긴 맞아요. 최근에 기관들도 많이 수익 실현한 모습을 보였지만은 지금 최근에 다시 사고 있는 거 보니까 떨어지는 차트에, 은봉 차트에 계속 얘들이 들어온다? 이러면은 얘들도 얘들이 평균 주가는 위이기 때문에 결국 평균으로 회귀해도 나는 지금 손해가 아니다. 시간 싸움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사놔야지. 나는 심리가 작용해요. 기관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키움증권 쓰시는 분들은 0128 거래원 입체 분석을 함께 보시게 되면은 최근 일주일로 딱 했을 때 키움증권에서 좀 개개인이 지금 많이 추가 배수를 하는 모습이에요. 그쵸? 지금 개인 말고는 사는 세력들이 없어요. 그리고 매도 물량이 압도적으로 현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요 하락 차트 밑 구간에서는 얘기가 다르다. 이게 팩트예요,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는 더 떨어질 위험도 있지만은 그냥 오히려 기다렸다가 우리가 근데 원래 손절가, 제가 저번 영상에서 손절가를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2만 원 깨지면 일단 손절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기다려라. 18,000원대까지 기다려라. 손절하시고 2만 원에서. 저번 영상 찾아보세요, 제 거. 일진정기 영상. 다시 나옵니다. 채널에 남아있기 때문에 전 거짓말 못해요. 제가 왜 여기서 말씀드렸냐. 평균 주가가 2만 원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럼 요거 뚫림 당연히 밑으로 좀 뺀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저가 세력이 매수를 해서 다시 끌어올린 전략을 쓸 건데 그러면은 당연히 좀 더 내렸다가 올리지 않을까. 그래서 한 18,000원 구간이 닿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수가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손절하지 못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최대한 평균 주가와 비슷하게까지 평당가를 낮추셔야 되죠. 네. 순간에 여기서부터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많은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17,500원에 손절하셔야죠. 그리고 15,000원에 우리는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들어가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다가 여기가 중요해요. 17,500원 구간이 중요한데 17,500원에 손절을 했어요. 내가. 그런데 얘가 나는 15,000원에 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얘가 17,000원까지 내려왔다가 갑자기 반등을 해요. 그럼 나 어떻게 해요? 17,500원 위로 다시 차트가 올라가면요. 다시 사세요. 17,500원을 팔았고 17,500원을 다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손해가 없어요. 왜냐? 여기비로 다시 회귀했다는 거는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손절이 안 났다. 그럼 어디까지 볼까? 신고가를 넘게 봐야 될까요? 봐야죠. 아직 한 번 부딪치러 한 번도 안 갔잖아요. 한 번은 부딪치러 갈 거예요. 신고가 갱신할 때는. 항상 차트가 거의 80% 이상이 어떻게 되냐면은 신고가 차트가 나왔으면요. 이거를 뚫으려고 한 번은 부딪치러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뚫던 못 뚫고 내려오던 그래서 24,000원이 중요하다. 여기서 내려오던가 뚫고 25,000원 가던가 그래서 24,000원에 그냥 매도하세요. 그 다음 거 먹어봤자 얼마 못 먹으니까 최대한 많은 수익을 확보를 할 수 있는 지점은 여기다. 24,000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제가 목표가랑 손절가를 가격으로 다 말씀을 드렸죠. 아마 대응을 하신 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당장 한 시간 뒤에도 무슨 일이 번할지 모르죠. 그렇죠? 제가 알려드린 대응 전략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겠지만은 분명 시간이 지나면 대응 전략도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영상을 주기적으로 올리니까 상관은 없는데 문제는 시장에 갑자기 큰 게 한 방 딱 와버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대응을 해야겠죠. 대응을. 그런데 뭐 제가 영상 찍어서 올리겠지만 시간도 소요될 거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확인하고 대응하면은 뭐다? 이미 손해를 많이 입은 뒤다. 그러니까 분명히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제 카톡방에 들어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단에 잠시 개인 번호 오픈해둘게요. 아직 카톡방 안 들어오신 분들은 그냥 간단히 보고 계신 영상의 종목명 함께 적어서 그냥 문자 남겨주세요. 간단히 문자 종목명만 적어서 그러면 제가 카톡방 링크 플러스 비공개방이다 보니까 비밀번호도 있습니다. 이거 같이 해서 제가 문자로 남겨드릴게요. 웬만하면 꼭 들어와 계시길 당부드릴게요. 들어오시면은 실시간 대응 전략 실시간 타점 실시간 정보 다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대응을 못하실 일은 없다. 그리고 추가로 괜찮은 종목 나오면 같이 공유도 해드릴 거예요. 제가 생각보다 승률이 정말로 좋습니다. 문제는 카톡방이 좀 제한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분들은 그냥 뒤에 두 글자만 더 적어서 문자 남겨주세요. 어떻게 문자 달라고 문자라고 딱 종목명 뒤에 문자라고 두 글자만 더 적어서 남겨주시면은 이분들은 아침 9시 전후로 해가지고 오늘의 대응 전략 이라고 제가 아침마다 문자로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보통 문자가 6에서 7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더 많이 봐주시니까 영상 수익이 더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제가 이 정도는 좀 헤드라 되지 않을까 해서 문자로도 알려드리고 있고 추가로 장중에 특이사항이 생기면은 장중에도 제가 문자를 한 번 더 발송을 해드릴 거라서 문자로 받으셔도 사실상 대응을 못하실 일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카톡방이 어쩔 수 없이 정보 측면에서는 더 빠릅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카톡방에 들어오신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서 돈을 벌었다 저로 인해서 하신 분들은 영상 댓글 들어가시면은 슈퍼챗이라고 있어요. 슈퍼챗 후원하는 기능인데 돈을 버신 분들은 후원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지 제가 또 돈을 벌기 때문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벌게 정말 많이 도와드릴 거예요. 아무튼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카톡방 들어오실 분들 그리고 문자로 받으실 분들 각각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중요하게 정말로 드릴 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구독자분들 주식 투자 많이 힘드시죠? 안 힘드신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테고 회복되고 있는 종목들도 있을 테고 그런데 아마 물려있는 종목들이 좀 대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참 신기한 게 항상 보면 매일매일 올라가는 종목들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왜 내가 사면 떨어지고 또 내가 팔면 올라가고 정말 돌아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 주식을 하면서 좀 가장 힘들까 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바로 살까 말까 그리고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런 후회인 것 같아요. 참 이런 정보들이 정말 많죠. 정보들이 정말 많은데 또 우리가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이거 다음에 내가 한번 사봐야겠다 하다가도 잊어버리고 이런 일도 많고 또 부지기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런 판단이 잘 안 서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접하는 정보가 잘못되었다 라기보다는 이게 딱 이게 없어서 그래요. 확신 확신이 없어서 이런 일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제가 이 확신을 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드리면 어떨까 라는 생각 어떻게 하면 또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주식을 좀 하실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좀 해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주식에 함정이 있어요. 하면 할수록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간단한 논리인데도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죠. 주식이 이거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이게 주식 투자죠. 간단한 논리지만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다들 함정에 빠져서 그러시다. 함정에 정보의 양도 너무 많고 또 우리 유튜브 보면서 뭐 공부도 하고 정보 좀 얻으려고 하면 다들 대부분이 무조건 좋다. 그리고 무조건 올라간다. 그런 말만 해요. 또 대부분의 영상들이 손절가 절대로 안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런 거 손절가 말씀을 해드려요. 이게 영상 제작자가 시청자의 생각을 하냐 안 하냐 이런 차이거든요. 또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3프로 TV 뭐 선대인 뭐 매일경제 등등 이런 것들 보면요. 다 좋대요. 다 좋다고만 떠들어도 되죠. 뭐 삼성전자 뭐 이제 네이버 뭐 이런 거 보면은 다 좋다고 하는데 이거 안 좋은 거라고 하는 생각 있나요? 한 사람이 있나요? 다 좋은 거 알잖아요. 우리도 좋은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맞잖아요. 여러분들도 좋은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뭐가 되는 마냥 좋은 거 뻔한데 뭐가 있는 거 마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궁금한 거는 뭐죠?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언제 팔아야 될지 맞잖아요. 혹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 이거 언제 사야 될지 이런 게 궁금한 건데 맞죠? 그런데 저는 다 말씀을 해드려요.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요. 사람은요. 본성을 절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인간이 본성 또 재미 흥미 이런 것을 느껴야 되고 특히 주식을 하면서 흥미와 재미는 뭘까요? 돈을 버는 거예요. 수익을 버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 안 해줘요. 맨날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고 뭐가 옳다 뭐가 맞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이렇다 그래서 얼마에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언제 오르는데 맞잖아요. 이게 사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기다리다가 미쳐 기다리다 물려 또 팔면 또 올라가 이제 이런 거 그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죠? 딱 50만원에서 100만원 딱 이것만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기적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수익을 내드리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확실하게 오르는 대장주를 잡자 일주일 안으로 상승할 테마 대장주 이거를 미리 선정 만든 거는 정말 메리트가 있고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들 수익 날 때는 수익이 나지만 손해가 날 때는 더 크게 손해가 나고 결국 계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녹아내리건가 계속 제자리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매일 시간만 보내고 언제 오르지 하면서 이런 주식 투자는 의미가 없어요. 재미도 없고 그런데 제가 하는 이 테마주 단타 투자 이 단타 투자는요 이제 이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또 들어맞아버리면 수익으로 크게 나오고 안전하게 투자를 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고 지금부터 이렇게 여러분들도 수익을 쌓아가야 시간이 지나면 1억이 1억 만들어지고 10억 만들어지고 이렇게 재산의 부를 쌓아가면서 내신 마련도 하고 차도 외제차로 바꾸고 남들 다 사는 명품 이런 거 사고 싶을 때 사고 하는 게 절대 꿈이 아니라고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도 현실이 될 거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저와 함께 단타 테마주 투자를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종목을 잡아드리면서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3거래일 동안 수익 내드린 수익 현황표 옆에 수익률 같이 올렸는데 괜찮죠? 종목당 10에서 30% 이렇게 기대 수익률을 목표로 종목들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최소 10% 수익을 내더라도 10번이면 100% 수익 한 달에 20번 목표로 하고 있고 20번이면 최소 200% 이상 수익이 되겠죠. 현재 제 구독자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매일 종목을 받아서 수익을 실제로 보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도 해주시고 고수가 나타났다 단타의 신이다 등등 1일차부터 6일차까지 매일매일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하시는 말씀들이 월급이 한 번 더 들어오고 있다. 매일 외식해도 돈이 늘어난다. 이게 제가 몸으로 직접 겪어봐야 알거든요. 이분들도 처음에는 긴감민가 하시면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진짜 몸소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걸 체험을 해보시니까 이제는 매일매일 살 맛이 난다고 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부터 강조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만원 100만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식에서 100만원이면 사실상 소액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안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 물려있는 종목들 정말 많은데 난의 말 듣고 매수할 때는 정말 작게 시작하시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50만원에서 100만원만 먼저 이렇게 소액으로 잡아보시면서 그러다가 뭐죠? 수익을 점차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무언가 생겨요. 보다 자신감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다 보면 그때부터 시드도 조금씩 늘려가면서 금방금방 여러분들도 100만원으로 1억 만들고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고 이런 거 시간이 해결해주는 요인이 되거든요. 제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이 매일 손해만 보고 계좌가 거의 박살나기 직전이셨다가 딱 저를 만나고 첫 달 딱 하자마자 이렇게 수익을 보셨어요. 저는 그냥 방에서 종목만 이렇게 종목만 잡아 드렸는데 시킨 대로 하니까 정말 수익이 났다고 하시면서 정말 좋아하셨어요. 이분이 딱 진짜 천만원으로 투자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천만원 투자로 이런 수익률을 매는 거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분처럼 계좌가 손실이 많은 상태이신 분들도 바로 이렇게 수익 전환을 하실 수 있으니까 꼭 저에게 도움을 받으시고 이런 식으로 저에게 단타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이 요청을 하시면 카톡 혹은 문자 이렇게 제가 종목을 드려요. 카톡방 보시면 이렇게 단타의 신 이라고 보이시죠? 제가 단타로 수익을 너무 잘 내다 보니까 방 이름을 안에 계시는 분들이 단타의 신 이라고 바꾸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문자로도 제가 이렇게 드리지만 문자로 드리는 거는 제가 하루에 종목을 많이 드리진 못해요. 카톡방 같은 경우는 제가 괜찮은 종목 나올 때마다 다 드리는데 문자는 종목을 많이 드리진 못하니까 이 부분만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이 단타를 하면서 수익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저한테 단타라고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 대신 채널 구독은 필수입니다. 나도 매일 단타 종목 받아서 이렇게 매수해서 슈퍼 개미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 하나 보여드릴 게 실제로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도 참여하신 분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종목 알려드리면서 수익 4개 만들어드리고 제가 알려드린 종목 매매하면서 정말 다들 수익을 내고 계시거든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매일매일 수익나는 종목 저와 함께 매매하시면서 같이 돈 벌어서 저랑 같이 돈 벌어서 노후 준비하시고 그리고 차도 좋은 차로 바꾸시고 외제차 외제차 같은 거 바꾸시고 그리고 가방도 사시고 명품가방 이런 거 더 추가로 돈 더 많이 벌어서 예식도 마련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단타 다 좋아요. 그런데 10에서 30% 이런 수익 말고 진짜 좀 길게 가져가도 되니까 한 방에 100% 200% 이런 수익을 볼 수는 없을까요? 이런 길게 수익을 좀 큰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 다시 영상을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직접 만들어서 여러분께 좀 수익 나는 종목도 알려드릴 때 사용하는 검색식이에요. 휴대폰에서도 볼 수 있는 파일로 제가 만들어 오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종류의 검색식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단타 검색기 이렇게 스윙 검색기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위에서 직접 이 종목으로 뽑아낸 종목들인데 이게 영웅문에서 직접 뽑아낸 것들이기 때문에 영웅문에서 검증을 이미 해준 거죠. 조작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단타도 생각보다 스윙률이 정말 괜찮고 화면에서 나오죠. 특히 스윙 스윙은 어마어마한 스윙률을 자랑해요. 이 검색식이 실제로 매수시점을 이렇게 차트에 그려줍니다. 차트에 그려주고 매수시점이 빠르면 3일 늦으면 1, 2주 이내로 신호를 딱 줘요. 이렇게 초록색깔 보시죠. 정말 검색식 시그널 포착지점이 초록색 딱 줄이고 이걸 보고 딱 매수만 하면 되니까 정말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것만 있어도 아마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도 수익을 내실 수 있으실 거고 이거 제가 오픈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이미 다 오픈하는 거 다 오픈해 드릴 생각입니다. 대신 이 검색식은 제가 선착순으로 제한을 걸 거예요. 딱 100분에게만 이걸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 무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오픈을 못하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선착순으로 100분 안에 드는 분들을 제가 이 검색식 파일 다 보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딱 세 글자 검색식 적어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좀 보내드릴 건데 선착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빨리 문자 남기셔야겠죠. 이거 가지고 있으면요. 아마 평생 써먹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받아가셔서 수익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